손님 숲에서 우리꽃 정원입니다. 장독대도 있고, 호레가노 에키네시아 야로우 십장원전쟁에 지열체를 샀다는 야로우도 있고, 저렇게 해서 쭉 허브가 자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유치원생들이 꽃 신배도 있고요. 그리고 매년마다 프로젝트를 다르게 해서 꽃들을 여러가지를 여기 튀어 오게 하나 봅니다. 그리고 장독대 옆에 모란 자격 함께 또 싱글겨져 있으니까 모란 자격 비교해 볼 수 있겠고, 삼색 조팝도 구경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7, 8월에 부용꽃이 피니까 아름답게 볼 수 있겠죠. 그늘시렁에는 또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뭐가 맺힐지 와서 또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채꽃도 피어오르고, 물레나물도 피어오르고요. 분단나무라고 되어있는데, 목수국 스노볼 작년에 꽃 핀 거니까 스노볼이었는데요. 유 라임 라이트 해마다 이쪽 주변으로 다르게 고추를 식지 않나 봅니다. 작년에 해바라기 꽃, 테디베어 해바라기 꽃을 작년에 재밌게 잘 봤죠. 그리고 이렇게 인연을 견딘 춘꽃이죠. 춘꽃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. 층층에 꽃이 있으니까 층꽃이죠. 제이언이스 춘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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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